내가 때로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입장에 서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그 입장에 서 보지 않고서 자기의 입장에서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사리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지금 갈리리오 호수에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갈리리오 호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들은 배를 타고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밤을 새워가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왠지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 거라면 이들은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지금 대다수가 갈리리오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어디 가도 안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한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안 잡힙니다 먼동이 트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갈리리오 호수에서 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공이 잡은 거 있느냐 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거역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말씀을 듣고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히 잡혔습니다 처음에는요 왜 이렇게 그물이 무거워 무슨 바위에나 그물이 걸린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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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배 위로 그물을 끌어올려 놨는데 과연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세보니까 큰 것만 해서 153마리 이건 기록입니다 정말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니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도 밤을 새워가면서 그물질을 했지만은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참 보기가 드문 일인데 거기가 안 잡힙니다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잡힙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리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자 수많은 군중들이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던 그 배 위에 올라서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시더니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많이 잡힐 거다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고개를 깨우뚱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물고기 잡는 거라면 나보다 더 모르실 텐데 그리고 물고기는 이 육지 가까운 데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이 흘러오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별로 없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들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든자를 향해서 나으라 하면 병자 그자수 낫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으라 하면 귀신이 그냥 소리를 지르며 떠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거역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 그물 안에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히 잡혔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까지 불러다가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영차영차 해서 끌어올렸는데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의 그 많은 경험과 지식보다도 자기가 직업이 어부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경험과 지식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강하다는 사실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뭘 해왔단 말인가 자기의 직업이 어부인데 밤을 세워가면서 그 물을 내려봤지만은 거기가 안 잡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그 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다니 이게 뭐란 말인가 자기의 그 오랜 경험과 지식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강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부터 제자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때 경험한 것과 똑같이 그때는 깊은 곳에 그 물을 내려라 해가지고 거기가 가득히 잡혔어요 지금은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 물을 내리라 해가지고 물고기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충격을 또 받았습니다 역시 예수님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 또 한 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는 얼떨떨해가지고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 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 형 형 예수님이야 우리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벗고 있던 겉옷을 둘러입고서 바다 속에 붕덩 뛰어내렸습니다 수영을 합니다 첨벙첨벙첨벙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의아하니 벙벙했습니다 정말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폐타고 있다가 노를 저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면 될 것을 왜 저렇게 옷을 입은 채 물속에 뛰어들어서 더군다나 그 당시에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지금 이때 날씨나 비슷했을 것 왜냐하면 밤에 불을 피워놓고 수풀을 쬐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숯불을 쬐으니까 그 쌀쌀한 날씨에 왜 겉옷까지 걸치고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인가 수영실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베드로가 이들 중에서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수영은요 나이가 많이 들면 점점 속도가 느려지지요 나이가 젊었을 때 잘하는 것이지 더군다나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더 달리기 잘할까요?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무덤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전송용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미 요한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훨씬 더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별로 그렇게 운동이라고는 잘하는 편은 못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한 가지 볼 때 그러니 뭐 수영실력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자랑하면 뭐합니까 누가 하면 상줍니까 그리고 옷 다 젖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얼마나 추워가지고 몸이 바들바들 떨렸겠습니까 입술은 새파랗게 되고 왜 이렇게 했겠느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일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베드로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기에 이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다가 죽일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다 베드로는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이 베드로만큼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의리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다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나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까지 다 싸잡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실까 은근히 섭섭하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였을까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보셨을까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주님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저는 믿어주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한마디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지켜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있는 더군다나 횟수까지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횟수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두고 봐라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여 나 죽는 데까지 갈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따라 들어갔죠 요한도 따라갔고 베드로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기까지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계집종이 너 예수 제자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이나 마지막에는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달기 오는 소리가 꽃교 하고 들려오는 것입니다 정신이 벗득 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죽어야 말았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죽어야 말았구나 내가 결국에는 크나큰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다니 내가 이런 배신자가 되었다니 이런 의리 없는 사람 태고야 말았으니 그래가지고 저 길모퉁이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덜쩍 주저앉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고작 나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인가 통곡하며 목 놓아 울었던 것이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은 비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방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구원선 생선 한 토막을 받아가지고 잡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 앞에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근데 도마가 없었죠 도마는 없었어요 음식 만드는 도마 그 도마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랑 같이 있었죠 도마에게 말씀하셨지요 너 너 못 믿겠느냐 한번 만져봐라 여기 손에 먼 자국 옆구에 창자국 한번 만져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대도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기도만 했더라면 되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큰 시험이 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계제사장들과 석의관들과 장노들에게 붙잡혀서 침뱉음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 올 때를 대비해서 기도했어야 되고 능력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야 될 때 가서 잠만 잤어요 날씨도 쌀쌀한데 잠이 그렇게 왔을까 난장해서 잠이 왔을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만 잤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 계집종 앞에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 엄청난 실망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무슨 이유에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자기 학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사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요 그 누구한텐가 동정을 받고 싶은 것 불쌍히 여김을 받고 싶은 것 특별히 예수님께로부터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으니 이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서겠습니까 마음이 괴롭지요 죄송하지요 부끄럽지요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두 번이나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부안하신 예수님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도마한테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이럴 때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차라리 그냥 야단 한 번 호되게 맞고 나면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그게 그냥 너 엎드려 이놈아 해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몇 대 때려주면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데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뭔가 말씀하실 만한데 하실 말씀이 있을 법한데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이게 더 괴로운 것입니다 더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예수님 보는 앞에서 자기의 가장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길이라면 이것밖에 겉옷을 둘러입고 그 쌀쌀한 날씨에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첨벙첨벙첨벙 수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완전히 버린 것 아니었습니다 그때 잠깐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워가지고 세 번 부인하긴 했지만은 내가 실수를 했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아주 아예 버린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 찬물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첨벙첨벙 그래봐야 폐보다 약간 빨리 도착한 것 뿐인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 모든 속옷 거둬 다 물에 젖어가지고 물이 옷에서 뚝뚝뚝뚝 떨어지고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입술은 파랗게 돼가지고 바들바들 바들바들 추워가지고 떨면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서가 수영을 해서가 패타고 가도 될 것을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떤 말씀일까요 자 여기 1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구운 떡과 그 다음에 잡은 생선 잡은 물고기 구워가지고 함께 초반을 드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드디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르십니다 죄송해서 몸둘바를 몰라가지고 포개를 거의 땅에다가 처박다시피 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죽겠어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감짝 놀랐습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흐릇게 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울컥 뜨거운 눈물이 뱃속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더니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도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을까 나를 아예 생전 안 보시려고 작정을 하셨을까 나를 이제 인간 지급도 안 하실까 이 배신자 세 번이나 부인한 놈 그래서 나를 사람 지급도 안 하시는 것일까 나를 버리신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고 잠도 못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더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야 하셨다는 것이죠 용서 안 하고서야 양을 맡기겠습니까 버리셨다면 양을 맡기시겠습니까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주운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게 되고 진운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겨주신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건 베드로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이오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을 맡기겠습니까 양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갔다가 팔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몰래 잡아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아무한테나 양을 맡깁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양은 인간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18절 19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뛰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니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니다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당할 것을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믿고 계시는 거 아니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하여 순교당할 사람이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못 믿어가지고 베드로를 불신해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맡길 정도로 베드로를 지금 신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할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예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런 실수 안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베드로는 얼마나 뜨겁게 감격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에 눈물이 흘러나왔겠습니까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한동안 흐느껴 울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위로받고 이렇게 사명을 받고 이렇게 격려를 받고 이렇게 치료를 받은 베드로 이렇게 해서 새로워진 베드로 사동제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동제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사도들 중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사도들 중에서도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나락방에 모였을 때도 베드로가 역시 지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의를 다 주제합니다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동제를 보면은 바울보다는 조금 덜 기록됐지만은 바울 빼놓고는 그 어떤 사도들보다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고 많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베드로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못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 그지없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를 떠올려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서 잠 못 이루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불러다가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씻어 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피로 다 씻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사람의 위로 그거 백번 천번 받아 봐야 그게 얼마나 근본적인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때뿐이지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사명 맡겨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 양을 맡겨주시고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느라 내가 너에게 나의 양을 맡기리라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따라오는 제자가 되리라 이런 베드로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감사합니다.